내 이름은 그리꼬 한국 남자 경식 군과 사귀고 있다 우리대로 이렇게 섹시하지 그리꼬? 아가리 빨았어? 아직 잠깐만 2층으로 가자 나 오늘은 여기서 할래 나 침대 위에 고든 냄새야 감당할 수 있겠어? 2인분 갔던 1인분이요? 예, 셰프 빨리 2층으로 가자 그냥 여기 누워봐 그럼 나 불편하고 불쾌하단 말이야 그런 시기가 불편해한다 그런 시기가 불편해하면 안되지 아 내가 잘못했네 내가 큰 실수를 할버렸어 부쿠오카육의 바친코가 변세기를 아주 불쾌하게 하고 있어 변세기를 불쾌할 수 있으니까 뽀뽀도 하지마 내게 도불어들어 후...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고일인 줄 알아요 현비가 계속되면 그게 소유소하지 않다고 고일인 줄 알아요 고일인 줄 알아요 그리고 고압이 많이 났구나 우르사이빼까 이거 준데를 벌거 아니다 산발 우르사이빼까 승고잉 산란기 맨코인 같은 교식꾼을 매일 밤 나에게 승대를 해주려고 우주로 날아가 별통 별이 되고 말았다 아우 사랑드리 아우 사랑드리